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런 걸 공부할 때 그래서 슈터애너가 당연히 조금 들어가는 말을 많이 짚어요 차례를 대강 볼게요 용어 해설이라는 게 나오죠 내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어떤 용어들을 쓸 거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니까 용어 해설을 넣어놨어 슈터애너는 굳이 그런 시간을 안 갖겠죠 이 책에는 실려있고 로고스에 대해서 1강에 탁 얘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1강에 딱 정리를 해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처음에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창세기도 그렇고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교적 그리스도교 비의적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비의가 뭐냐 비의. 그리스도 원리에서 본 인간의 진화 이런 말하죠 진화 자립 지구의 사명 이런 거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발전 발전 그리스도 충동 그 작용이 뭔지 그리스도의 비의가 뭔지 천여수피와 성령의 본질 성령 이런 거 얘기하죠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 소중하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깨어났다고 해도요 이 관점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카싱 레코더를 하면서 성경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유가 과연 왜일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구적 사명 진화 이런 것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한 세상 이유는 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주 변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넣어서 탄생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야 우주 변화 원리만 알아서는 몰라요 절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로고스 이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 이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지 예수님이 진짜 했던 작업이 이거예요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진짜 하나님 마음이 무언가 666, 63, 18 예수님이 18년 동안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자립의 과정 진화, 지구의 사명 이런 그리스도 충동의 작용이 뭔지 이거 얘기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서 제가 많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넌지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 충동이 뭐라는 걸 근데 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난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충동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라 이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게 구의 자리 설정을 제대로 해서 다시 나가라 뭐?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지고 이거 그리스도 충동 그리스도 충동의 작용을 진짜 몸으로 구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보살들 예수님 같은 분들 그 시절의 부처님 노자님 공자님 맹자님 장자님 이런 분들이에요 나름 시대마다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나름 다 그리스도 충동을 나름 안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판단을 그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다 깨놓죠 대표적으로 공자님 안 된다고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특히나 이런 종교색이 있는 것을 공부할 때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편향된 생각을 갖지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는 말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라고 하는 거 우리 슈타이너를 그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발도르프 슈타이너 인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명한 기준이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무주 세상에 무가 있다 이런 정도 세팅까지 하면 훨씬 수준 높은 차원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몸, 혼, 영의 지혜 슈타이너가 말하는 몸, 혼, 영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풀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사구성체로 이해하는 거죠 이거를 읽지 않아도 영혼이라고 하는 건 동양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영혼은요 거의 정확해요 인식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영하고 혼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쉬운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나의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 아, 인 그 극명한 상태의 내, 나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신적인 상태 너무 간단한 설명이죠 여러분 이게 내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물체를 만나서 이 몸뚱이를 만든 상태 이게 몸원형의 지혜예요 사구성체야 이게 내 근원의 자아가 아스트랄의 혼적인 힘을 만나 에테르의 힘으로 물체가 되는 것 이거죠 이거 자 근데 이제 발달기로 보면 먼저 진화하는 토성기의 인간은 물체, 이치, 문화득, 로고스의 원상들 무극들, 음양의 이치 그 자체 수준을 엄청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토성기의 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이 딱딱한 물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물체는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 극명한 이치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치까지 포함한 것이 근원의 물체 인간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물체가 서서히 발전되는 거예요 극히 채쩍인 중심인 거야 이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테르의 힘을 뿌리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에테르의 힘을 알아서 뭐부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에테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력 에테르는 생명력이에요 거의 등가야 같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슈타이너 인지학하는 사람들이 에테가 생명력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에테르 자체의 바운더리를 너무 좁혀서 생명력에 특정 짓는 거예요 하지만 에테르가 가장 중요하게 힘을 작용시켜서 나에게 끌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자 아스트랄은 뭐예요? 그 생명력에 성격을 부여해야지 어떤 성격? 내가 영으로서 있었던 성격을 부여시키는 거죠 아스트랄이 그러니까 채로서는 발전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드디어 지구적 사명을 알아서 자체가 돼서 진짜 영적 자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까지 발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구의 5문학의 발달계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완성시키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 혼, 영의 지혜로 봤을 때 무슨 자리예요? 그게 5성 혼자리야 그게 5성 혼자리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의 미션은 5성 혼자리에 있는 거예요 5성 혼자리 지금 설명한 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자명한 설명이야 양쪽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테르철,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스트랄체 보시죠 별을 의미하는 아스트의 형용사형 성기체라고도 한다 별을 의미한데요 이 어원적 해석을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데 이왕 이렇게 설명이 됐을 때 여러분은 약간 직감적으로 느껴야 돼요 저 별을 의미하는 게 아스트랄이라고? 이게 왜 확실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왜 빛남이라고 하고 여기는 왜 별이라고 안 했을까? 에테르철도 그럼 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테르철는 그냥 빛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아스트랄체는 별을 의미하잖아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빛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작용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별은 뭐예요? 뭐가 들어가? 어떤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 별이라고 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그러니까 자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아스트랄체 자체가 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서는 진짜 별이 뭐예요? 태양 그러니까 이 빛 그늘에 우리가 지금 다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 빛 그늘에 그래서 별을 의미한다는 아스트라 아스트의 형용사형이다 그런데 어원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살필 수 있으면 좋겠죠 성기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 엄청 갖다 붙여야 돼요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깨달은 자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오해받을 수 있죠 너 말만 떠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일이 되면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이없을 정도로 왜 내일이니까 내 실상이 되고 내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냥 뻔하게 보이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처님이 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닫고 통찰하고 도노 돈수 점수를 해 갈수록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로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써 있으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는 거야 암정, 감성, 느낌 그런 아스트랄적 감정, 감성이 싹 터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면서 올 포그름을 막 판단하면서 분리되죠 자 이게 무슨 뱀, 악마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진화 발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물질문명은 발달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끄달리게 분명하고 잘 극복하고 책임질 문제지 악마네, 모네하고서 이본법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천국을 또 저기 세팅해놓고 그냥 열만의 탈 세팅해놓고 거기 가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지금 수천 년 된 가르침이고 그게 종교장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죠 지금 날고긴다는 선생님들도 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분들 10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르침이 맞아 하고 또 그냥 서로 싸우겠지 벌써 스승과 제자가 싸우는데 자기가 맞다는데 소통의 힘은 없고 그거는 그냥 체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체념해버리는 거야 진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하고 화해하는 힘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지 도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일에서 나 욕 좀 먹었다고 그냥 배척해버리면 안 되죠 저는 얼마든지 욕하세요 소통하실 거면 그래도 오세요 전 얼마든지 소통할 거니까 얼마든지 처절하게 비판해도 돼요 비난은 좀 근거 없는 비난은 하지 마시고 적어도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이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 좀 비판했다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도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나 자체도 비판하면서 내가 비판 받는 게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것 좀 비판 받았다고 여러분 대면 대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우리끼리도 여러분이 생각이 다르면 확실하게 비판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있다고 그럴 때는 엄청 막 싸워도 돼 근데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런가 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해보면서 아 그럼 당장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그냥 원래 우리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거기서 오는 발전과 이해와 화해와 협력의 힘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예요? 동무 여러분 동무 여러분도 착각하지 말란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착한 병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아카싱 레코드를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카싱 레코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슈타이너 수준의 아카싱 레코드는 다른 사람의 아카싱 레코드가 아니라 슈타이너가 말하는 아카싱 레코드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우주 변화 원리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이 거리감을 이걸로 메꾸는 거예요 이걸로 아카싱 레코드적 이해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극히 내가 사실한 확인들로서 이해시켜야 돼 지금은 21세기는 그저 영성 방언 성령 받았어 우와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이 다리에서 전에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는 길을 다 정거장을 들려갖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게 아카싱 레코드를 확인한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이거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열구름이 열구름이 불구름이 되고 물구름이 되어서 고체가 된 이분법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연계해서 내려오는 비위가 아니라 사실 물리적으로 봐도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카싱 레코드예요 이게 진짜 아카싱 레코드 이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받았던 모세 이전의 그런 시절만 자꾸 회상하니까 뭐가 돼 그런 기억들만 소환하니까 무언가 대단한 도통술수부리고 예수님처럼 뿅뿅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야 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전혀 쓸모없어요 지금 지구발달기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지구발달기로 극명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 제4의 지구기에 이르러서 대지가 형성되고 윗궁창, 아랫궁창, 물아 흘러라 꽝꽝꽝, 동식물, 하늘의 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광물, 식물, 동물 자기의 의식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별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발달기까지 쭉 하고 간단히 설명한 거죠 그중에 지구기를 특정지어서 얘기한 건 왜 그러냐면 이런 지구발달기를 와서 드디어 지구기 5문화기쯤에 누가 나타났어? 예수님 그 직전에 누가 나타났어? 부처님 대표적인 주자예요 이건 대표 주자 부처님 예수님이 탁 나타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한 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극명이 분리되는 세상에서 고통을 알리고 그리스적 충동을 알린 거야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무주 세상을 열어놔서 어떻게 돼요?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지금 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어떤 세상이니까? 21세기는 사고를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망상, 영학 이래가지고 추정하면서 신비론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 위치에서 사고를 통해서 이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문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화발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빛이 되고 뿅뿅해서 없어지길 원하고 사람을 와 해서 치료하길 원한다? 여러분 단단한 착각이니까 깨어나세요 단 아직은 그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동무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생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건데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빠지면 뭐 한다는 거야? 역진화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역진화하고 싶으면 거기에 그냥 빠져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둘 수가 없어 그걸 역진화라는 게 알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냥 돈 버는 데 쓰시고 사람 당장 급한 사람들 도운 데 쓰세요 그런 건 얼마든지 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꼭 우리의 목표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기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동무 여러분들은 이게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막말로 우리는 부처 예수급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수준이라는 거야 우리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스럽고 호기심이 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의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이 깨어나게끔 계속 자극시켜야 돼요 제 강의가 그러는 것이고 너는 그러면 영적각성을 일으켜서 연기 심인이야? 그럼 넌 뭐 하는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를 지금 400평 넘게 하고 있고 저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제가 도통수수 못 부린다고 그럼 아픈 사람들을 한번 나아게 해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들랑 저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제발 좀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특별히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스승이 되실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치에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곧 여러분들의 표현이 그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 생각하고 말고 난 좀 어설프니까 안 그래도 되라고 생각하는 건 비겁한 변명일 뿐 표현하라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보라면 얘기해요 내가 좀 어느라고 말 못하고 글 못 쓰고 표현 못하고 그림 못 그리고 춤으로 써도 표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 물적 한계가 그렇다고 해서 표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비겁한 변명에 눌리지 마라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영성이 내려가고 성령이 내려가고 불성이 내려간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건 그냥 좀비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제학이 근대의 정신적 과제에 부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내적 능력을 개발하는 영적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슈타이너가 그토록 얘기하고 싶은 모몬형의 진짜 지혜예요 슈타이너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체 에트레치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나누어가면서 평생을 걸쳐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거죠 동양적으로 말하면 그냥 영혼 백신 그거 알리려고 내적 능력을 개발하면 영적 세계를 지각할 수 있게 하려고 평생을 바친 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요한복음 자체도 진짜 울곧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편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 스스로의 내적 능력으로 감성계 배후에 숨겨진 존재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다 오성원짜리에서 감각콘 밑에 물질 세상에만 끄달리는 이분법 유문론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일깨우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성계 배후에 숨겨진 존재의 비밀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해야겠죠 끝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생 능력으로 우주의 창조적 작용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들어가는 말로 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표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에 용어 해설집에도 뭐가 나왔어요? 태양기, 달기, 지구기, 토성기, 지구기에 대해서 더 한 번 짓고 아카싱 레코드적인 여러분들이 사고가 확장되고 그것이 자명하게 여러분들 현실이 돼야지 요한복음 강의 같은 것 요한복음 자체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것부터 돼야지 종교 성전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성전의 가치를 잃거나 그 성전에 대한 경혜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역으로 또 너무 중요한 말을 한 거죠 제가 천부경이 없어도 돼 이런 게 천부경의 가치를 제가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훼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 다만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식, 내적 능력으로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수타이나는 여러분들 자체가 슈타이나가 되길 뿐이야 슈타이나가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마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처럼 나의 인식을 나의 인자적 관점을 나의 신자적 해석 그 능력을 한 명이라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끓는 마음이 저는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슈타이나의 이 마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야죠 이 글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글로서, 이론으로서만 보면 뭐예요? 슈타이나의 마음을 모르면 이건 그냥 글인데 이건 그냥 언어 도단에 빠지는 그냥 언어의 한계일 뿐인데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죠 해석이 해석을 낳고 이론이 이론을 낳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핵심은 그렇게 캐지만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인 마음을 이용하는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이런 강의를 하나 모문형의 지혜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 쉬운 사고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뭐예요? 발심하고 이어진다고 했죠 발심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마음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슈타이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가 대신 흥분하고 대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신령계의 일들을 미리 배워두면 유한복음소의 신적, 영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에서 오는 오해는 여러분 다 집어치우리시라고 했어요 신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력을 받아야 되고 기절하다 쓰러져야 되고 거품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 우아우아우아 거리면서 무슨 악마가 나오는 게 보여야 되고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신적,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차 존재, 고차 세계 여러분이 있었던 그곳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그냥 다만 다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주적 이치 우주적 섭리의 이치가 아니라 무주적 이치를 알아야 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21세기 현대 언어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게 기존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존 성격을 다 포함할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세계와 그것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주적 이치라고 하는 것 무주적 사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천부경을 넘어서서 무무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목성기는 커녕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상태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가 이게 그냥 너터로서 웃으면서 이게 중도지 하고 아무 상관도 안 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상태 설명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목성기든 금성기든 발칸성기든 다시 태양기가 오든 토성기로 다시 가든 발기로 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진짜 시공을 뛰어넘은 상태죠 그게 상관있으니까 자꾸 절대모 절대모 거리는 거예요 지금을 인정 안 하는 거지 상태적으로는 인정하죠 자기는 지금 볼꼬집으면 아프고 아침에 똥 싸고 밥 먹고 새끼 먹으면서 잠도 자면서 현실을 철저하게 부정시키는 애고를 버려라 하고 모르라고 비우라고만 하는 그런 가르치들은 다 때려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거에 미련 갖지 말고 사고를 해도 모자라 카네 메커니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몰라서 영적 힘을 빌려서 사고하는 게 명상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냥 생각만 하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사고하면 돼 이런 거 이제 막 연꽃을 피우고 장미식 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메커니즘이 나왔기 때문에 물리적 사고를 해도 지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힘을 믿어라 신학자는 그렇지만 신학자는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것 같은 영계의 사실들을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진정한 신학자는 다 예수다 그 소리예요 이 시대에 이런 말 하면은 돌마자 죽으니까 못했죠 진정한 신학자는 요한복음서에 뭐라고 써넣든지 간에 스스로 내면에서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으킨 마음 내가 확인하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소리죠 진짜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슈터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죠 무슨 고백 나는 예수이자 부처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시대적 한계 때문에 얘기를 터넣고 못해서 그렇지 이런 강의들을 계속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내가 신이네 무슨 무슨 종교 만들어가지고 와 수십억 수백억 천억을 벌어가지고 성전을 가보니까 삐커뻔척해 이게 지금 현대에 진짜 있을 법한 정도로 막 삐커뻔척 거기서 신장사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학자 진짜 신지학자 일반 신학자가 아니라 진짜 신지학자 내면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성령의 불씨가 있어서 내가 뭐를 받아가지고 우와 일체감을 얻어서 눈물 질질 짜고 있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성경만 계속 해석하는 무슨 성령을 조금 받은 목사님이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포인트의 면에서 그리스적 충동을 계속 일으켜주는 목사님이 찐목사죠 그런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설교 듣고 얼마든지 가서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분들의 한계는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에 눌려있으면 땡이야 아쉽지만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종교적으로 색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영적각성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 놓고선 결국에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 뜻이다 이래버리면 뭐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영적각성하는 게 좋은 말 다 해놓고선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이래버리면 도대체 하나님 마음 뭔데 또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또 시작해야 돼 이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라는 거예요 말은 잘 해놓고 끝에 가서 그렇게 삐까락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지학자는 요한보금서에 대해 마치 현대의 기하학자가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그가 이미 요한보금서에 표현된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그래서 우주섬리 안에서는 천부경의 일시 무시가 된 상태에서는 이미 요한보금서에 표현된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자가 말하면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누가 구현했어요 예수님이 평생을 그걸 구현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간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왜 사고가 예수님 시절에 그런 사고의 힘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생각해서 사고하면 돼요 지금 명상에서 몰라 해갖고 영혼 탈탈 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제로 우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그 그런 인류사에서 가장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진 문헌이 하나가 된다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이 이름을 불러야지만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후에 누구나 불러도 장미는 장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장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체가 다시 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한아 이건 좀 잘못 봤네 아 이건 자명한 설명이네 아 요런 표현은 요렇게 고치는 게 낫네 하나님 마음은 이게 아니야 그렇지만 막 설명하려고 노력은 잘했어 특별히 깨지지 않았네 이렇게 하겠죠 왜 내 말을 써놨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의 말을 예수님이 다시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정과 스타일과 작용과 사람들이 각각 이해할 때 그 오류들과 한계를 동시에 다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할 거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할 거 업그레이드 하고 오해 있는 거 고치고 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이에요 진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요한복음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크고 깊은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든지 무슨 복음서든지 간에요 충분히 그런 가치들이 여러분 있어요 우주 생성 원리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주역한다 그러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만 이런 얘기하고요 영적 각성 얘기하고 아카싱 레코드 이런 거 얘기하면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막 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오류예요 그 자체가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죠 왜 다르게 생각해 각각의 교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신이 최고야 우리 신만 맞아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 최고 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달라 도대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잘 가다가 끝에서 탁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해야지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과학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 사성의 통합은요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언제는 지금은 2000년 전만 해도 각계전투로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왜 신해인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물질문명이 발달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도통술수의 힘이 늘어나서 비행기 타면 하루에 다 가요 이제 비행기 타면 하루에 다 가 연꽃을 띄워서 뿅뿅 해가지고 탁 나타날 필요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더 빠른 방법은 뭐예요 영상통화 유튜브 아프면 병원에 가라 한 처음에 말이 있었다 모든 것은 그 말에 따라 생겨났다 자 첨부경을 하는 우리로서는 일시무시 블라블라 풀어지는 거예요 일시무시 석상급 무진 본 육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말에 따라 생겨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딱 생긴 게 이거 일시무시잖아요 한 처음에 말이 있었느니 순리와 도리로서 말이 있었느니 일이 있으라 일시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에서 무시 그러니까 무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낸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내고 싶었던 마음자리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주 세상이 빛이 있은 후에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천일 지일 이일 이런 태극들이 춤춰서 도저히 현명형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시공간이 없을 것만 같은 와 선지자들이나 나들이나 가고 싶어하는 그 세계가 일시무시 석상급 했던 그 세계 그러니까 공공거리는 거잖아요 그건 무주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자리하고는 공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공은 하나님 말씀이 있은 후에 빛이 있으라 했던 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그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은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그냥 확 펼쳐져 있는 것 여기가 공 그러니까 그 로고스대로 물질이 당연히 생성되고 지나 발달하겠죠 왜? 하나님이 벌써 소리, 음성, 말씀, 명하야 빛 했기 때문에 한 처음에 그 말이 있었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뭐예요? 말이 있었다라고 정의하는 이 말은 이미 일시무시 되었다라는 정의예요 이미 일시무시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 생겨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경에서 유명만물지 뭐 할 때 이 어머니가 누구야? 이 말만 봤을 때 이게 딱 하나님이에요 유명만물지 뭐 할 때 말이 있었다 유명만물지 뭐 하나님 무명천지지시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예요 여기 유명만물지 뭐가 하나님이에요? 왜? 말씀을 내었으니까 빛이 쓰라 쾅쾅쾅 하늘 땅, 궁창, 새, 사람 하잖아요 그게 다 유물 아니에요 유물 유물론적이라 할 때 유물 무질이 아니라 물질 아니에요 무가 아니라 유 아니야 무가 있어야지 유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게 뭐예요? 쌍차 쌍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자리에서 물건이 나온 것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마음을 내어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했으니까 진짜 빛이 나왔잖아 그 세계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게 누구라?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그런 과거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숨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한 거죠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들이 창조시킨 거예요 처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사실을 알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뜻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한복음서 작자는 우주 처음에 말이라 하였고 모든 것은 만물의 근원인 말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또한 그 말이 육체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았다고 말하라는 것이다 유명 만물치 뭐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 우르르 쾅쾅 4일, 5일, 6일, 7일째 휴식 6일 동안 열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 자체도 계속 육생한 거죠 계속 육생한 거예요 6일 동안 다시 말해 이런 뜻이다 로고스는 예수가 되어 우리 곁에 살았다 이거 너무 시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 전공을 찔른 얘기여서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로고스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곁에 살아 살다 간 거죠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로고스가 예수가 되었다고 하는 건 지금 로고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기보다도 많게 풀어져 있어요 지금 로고스 자체는 무주든 우주든 간에 로고스 자체는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만 무주에서는 뭘로 원상으로 무주가 벗어나면서부터 물질 우주서부터는 실제로 로고스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에요 로고스가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에요 이게 다른 표현을 쓰면 뭐라 그래 이거 찾고 싶어 죽겠는 모나들 이런 표현이 다 이 한 통 속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지금 그냥 여러분 주변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그게 뭐예요 인과 법 그 자체 그 흐름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싶으면 우리 주위의 만물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을 만들어낸 것 같은 같은 원리가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자님은 이 정도 봤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근치, 원치, 재물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봤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위의 만물, 식물, 동물이 다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같은 원리가 속해 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자연을 알고 나를 알고 더 큰 지구를 알고 태양계를 알고 우주를 알고 근치, 신, 원치, 재물 그것들이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통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한참에 말이 있었다는 것에 딱 닿는 거예요 이게 아 로고스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게 로고스구나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대로 그냥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다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공이 뭐니, 로고스가 뭐니, 말씀이 뭐니, 빛이 뭐니,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니 모나드가 뭐니, 연기법이 뭐니, 그에 따른 인과법이 뭐니 다 헷갈리니까 설명을 못하잖아요 지나 보면 너무 자명한 소린데 그러니까 밑에서 쳐다보면 그게 다 남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누군가 누군가 해준 얘기가 그냥 맞는 거예요 자기 사고를 확장시킬 생각을 안 하고 억지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솔직하게 이 요한복음서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최고의 창조 원리가 한 번은 인간의 몸에 들어온 셈이다 어떻게 로고스가 예수가 되어서 말씀이 예수로 구현되어서 한 생을 계속 그 말씀을 현실 물질에서 파동을 통해서 귓구멍으로 계속 넣고 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 귀 있는 자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아카싱 레코드에서 달귀의 특성이 뭐예요? 귀 없어도 들리는 게 예수님 이전의 상태예요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우르르 쾅쾅 하고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시대는 아니거든 진화 발달이 되니까 예수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음성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리고 귓구멍에 진짜 들리도록 소리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습과 힘은 남아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그거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실제로 위대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귀 있으면 좀 제발 들어라 그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이렇게 해도 도대체 귀를 우리는 다 들고 있잖아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제발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보세요 이거 억지스러운 태도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만 그 고정된 태도 지난 시간에 배움의 그 습 오래된 2000년 동안의 습 버리고 제발 귀 있는 자 들으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세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모세 때 아니야 얘들아 영성영성 거리면서 손 뻗으면 닿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기적만 바라지 마 로고스가 지금 말씀으로 풀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걸 진짜 들어 그게 곧 성령이야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 자꾸 왜 눈을 돌리는 거야 말이 있었던 이후의 진화 발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본 거예요 본 거 아카싱 레코드를 실제로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아챈 거예요 알아챈 거 끝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여러분 왜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나니까 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알아차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림도 육생에 따라서 다 다르죠 첫 번째 알아차렸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증명하면서 물질 진화 발달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나 영성 좀 얻었고 아는 것 좀 많고 슈타인어 좀 배웠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천부경의 힘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천부경은 머무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간극을 통해서 계속 육생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운데 자리가 육이에요 수비학 수리학적으로 이제 제발 그만 몸원형으로 끊임없이 육생하라고 있는 게 가운데 자 육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창조의 원리가 한 번은 인간의 몸에 들어온 셈이다 그 대사건을 대표로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온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기적으로 행하고 가신 분이에요 이건 제가 무슨 기독교인이라서 천주교인이라서 예수님 빨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한다 그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부처님의 역할은 부처님의 역할 예수님은 그런 역할 초강박적 세계 신지학적 넓은 관점에서의 요한복음서를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내변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알매 한계를 탁 두고 3대 복음서가 더 대단하니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건 듣지도 못하니까 예수님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못하고 있다 평가 절하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완전 신을 만들어 놨지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진짜를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우와 신 못박힌 예수님 걸어놓고 밑에서 눈물이나 짜게 하고 기도나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못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를 지고 몸적인 십자가 한 번 져서 육생 깨닫고 혼적인 십자가를 지어서 육생 한 번 더 깨닫고 영적인 십자가를 지어서 육생 한 번 더 깨닫아서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서 예수님 자체가 되어라 하고 먼저 보여주신 거지 그거 이렇게 조각 만들어 놓고 질질 짜고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초강갑적인 눈을 잃어버린 사람은 평균적인 인간을 넘어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영시와 영청을 꿰뚫고 부티 정도는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트마 정도 상태가 진짜 돼야지 인간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오성원짜리 좀 앉아서 이식훈을 개발시키려고 현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공부의 단계죠 이게 공부의 단계 그 결과가 종교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종교까지 완전 깨트렸다 그 말이죠 유문론은 무엇보다 먼저 종교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유문론이라고 하는 것도 극명하게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음향의 진동값에서 필연적으로 동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문론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에 발맞춰서 진화발전하고 있죠 거기서 진짜 중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중도를 안다는 것이 우주 변화 원리만 알면 중도가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지금 세상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지 진짜 중도예요 지금은 진짜 중도가 요새 얘기하는 하위 도덕성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지금 중도를 얘기하는 건 거의 하위 도덕성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도덕성 도덕적 상상력 상위 차원의 직관과 사고에서 나오는 개념 논리들은 여기에 있는 영적 각성들의 모나드와 로고스 말씀들이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방편이 될 수 있으나 하위 도덕성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저 물질적 소박 실제론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를 끌어내린 이 상태에서의 말씀들은 하나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문론적인 관점이니까 왜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먼저 영향 끼치니까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알고 철저하게 비판해야 돼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 기독교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왜 시대가 바뀌었거든 예수님하고도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진짜 예수님이 되는 게 뭔지 말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눌려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모세 시대를 극복하고 아브라함 야곱 시대를 극복해가지고 예수님을 홀로 서서 이런 세상을 2000년 열어놨는데 2000년 동안 도대체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각성을 일으킨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 이전의 4000년을 어떻게 끊어냈는데 이습을 아담 아브라함 야곱 시대를 어떻게 그 4000년, 6000년을 끊어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삐뚤어놓고서 2000년을 그냥 그대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언제적 얘기를 공자왕 맹자로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2000년 된 걸 진짜를 봐야죠 진짜를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여러 종교의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종교의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마음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상한 영성으로 막 나가시고 무슨 현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 딱 보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걸 구분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이 그렇지 그렇지 좀 젊은 사람이 무슨 얘기한다고 거기서 막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일시무시가 되어서 천부경의 힘으로 늘 고찰하고 통찰하면서 늘 의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자명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일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제 이야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무주 세상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치이자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박히기만 하면 거기서 꽃이 펴요 여러분 기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부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리는 것은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메커니즘 자체가 열렸기 때문에 기복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되죠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너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좀 보자 얘기해봐 이제 이게 농담 따먹기가 되겠죠 거기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긴 하지만 그런 진짜 그런 아카싱 레코드를 본인이 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기는 아직은 일러요 여러분 누가 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슈타이너나 여러분 여러분 제가 메커니즘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일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이 아니라 수리학 수비학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영성이 아니라 저도 내심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진짜 이해를 하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믿어라 지금 2000년 만에 6000년에서 4000년을 예수님이 극복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흘렀으니까 극복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로 2000년 흘렀으니까 지금 그럴 때다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2100년까지는 이제 3000년 남은 거죠 2100년이니까 80년 남은 거죠 2000년에서 지금 여러분 80년 남았어요 게다가 지금 앞으로 5년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은 조금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조금 조금 더 바쁘게 여러분 잘 되자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지 깨달은 착한 노예가 돼서 목성기가 오고 2100년이 돼서 다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더 깨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서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서원은 지금 좀 깨달아서 몇 명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내 각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한 명이면 돼 이생에서 그거는 수행자로서 갖고 와야 할 마음 자세고 여러분들 자체의 그릇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서원의 크기 자체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우주적 그릇을 그래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당장 2100년 보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는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이 엄청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주적 그릇이 엄청 크다는 걸 인정해 인정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없죠 서원은 그래서 최소 뭐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은 전지구적 인류에부터 시작해요 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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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뭐 전우주적 인류에 전우주적 우주를 넘어선 우주까지 전우주적 인류에 인류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정도 오면 뭐예요 모든 이치를 포함한 만물이에요 만물 삼라 만상 영호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 모든 것을 사랑하래요 모든 것을 사랑하래요 이를테면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 살과 피로 바뀌었다는 구절을 생각해보자 이건 뭐 많이 들으니까 유명하죠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포도주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예약을 했더니 물을 마셨더니 진짜 포도주가 됐어 예를 들어서 빵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로 바뀌었대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있었대요? 뭐 대단하네 좋은 일 했네 됐단 얘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말이야 진짜 그걸 외로워 우리가 영혼적으로 영시와 영총으로서 봐야 되는 진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그 마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살과 피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 각오로 설명하면 뭐예요? 나는 살과 피를 다 흩뿌려도 되니까 너희들만 나처럼 되면 된다 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살과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지구상에 피를 예수님 피를 흩뿌렸다는 건 뭐예요? 성령 받아라 한 거예요 성령 받아라 온몸에 피를 다 뽑아내면서 그게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살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라 나를 봐라 나처럼 되어라 돌아갔을 때는 피를 진짜 뿌려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구의 숨결을 불어넣은 거예요 지구의 숨결을 피라는 의미가 기적만 보고 우와 대단하신 예수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알면 자기 온몸을 바쳐서 한평생을 살다 간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빵과 포도주 살과 피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속 강의 속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얘기를 얘를 조금 계속 들어요 만찬을 영학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상식적인 만찬의 의미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말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만찬 했으면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지학적 영학적 더 폭로별 관점에서 진짜 예수님 마음이 뭐고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비인은 진짜 뭔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보다도 영적 감각이 발달했던 시절에 그리스도교의 가르치면 그런 해석을 했었다 옛날에는 달기만 해도 그런 마음이 그냥 진짜로 이신전심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쾅 하고서 갖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해서 십계명으로 근데 예수님 시대만 돼도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각성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실제로 내려오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워야지 무슨 짓을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나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세 전반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점사함이라면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거 제가 지금 아까 예를 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달기의 특성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곧 이치라는 걸 알아 내가 말을 했으면 그게 말이라는 걸 알아요 실제로 로고스라는 걸 군살에 붙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살과 피라는 의미 만천에서 빵과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빵을 여러 단트 나눠주고 오병이어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알란 소리예요 그 행위에서 와 대단해 이러란 소리가 아니라 이전에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들이 물질적인 의미를 띄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이미 근대 자연과학이 성립하기 훨씬 전에 유물론이 종교생활에 스며들었음을 뜻한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발전하면 유물론적인 관점도 발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어쩔 수 없어요 필연이야 하지만 균형 잡힌 사고로서 계속 그 시대마다 궁호를 하고 신태양화를 깨우고 차크라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계속 중도를 지켜왔어야 돼 그렇게 균형 감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나마 자명하게 들리면 태고 쪽부터 이 균형 감각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니까 동무 여러분 동무 여러분 계속 그러는 거고 그 한 분을 찾으려고 지금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분들이니까 언제 적부터 노력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생을 본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전생에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얘기할 거면 전생 얘기 꺼내지도 마시고 진짜 전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달기 때 달기 때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정생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현생에서 판단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제 강의가 들릴까 여러분이 지금 왜 궁금한 것이 그런 걸까 왜 천부경이 자꾸 들리고 슈타이너가 자꾸 들리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려고 내가 그랬을까 여러분 전생에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언제는 예수로 언제는 그 시절 부처로 노자로 공자로 소크라테스로 플라톤으로 피타고라스로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해서 태어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그 과거를 다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래도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뻔하게 여러분들은 그래요 뻔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 차이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욕설 반복하세요 천부경 계속 돌려 멈추지 말고 그럼 돼요 여러분 하루는 태양에 대해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를 가리킨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현재와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두었을 때 오늘날의 의미에서 하루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 시절하고 이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창세기만 해도 지금 어떤 기예요 태양긴데 시간이 어떻게 똑같아 다르지 슈타이너가 이런 말 하는 게 자명한 힘이 있다는 건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힘이 없어요 누군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래 슈타이너가 지금 창조의 요구를 이렇게 자명하게 해석하는 건 뭐예요 아카싱 레코드 쪽으로 시간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 발달 단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명하게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하고 요한복음을 하고 할 때 그냥 무슨 동양적 이해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조금 자명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가지고 본인의 아카싱 레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야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지금은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정말 다행히 이런 해석을 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영성이 조금 깨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기존 종교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지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 그늘에서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슈타이너 이런 관점 절대 못 받아들이지 그것 또한 깨라고 지금 2022년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이 깨어난 목사님이나 배운 사람이나 동소 통합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수준도 깨라고 지금 슈타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왜 어려운 공부하는 사람일까요? 영상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슈타이너는 최고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슈타이너에 때마침 집중할 수밖에 없고 슈타이너가 자명하다고 그러고 저도 많이 동의하는 건 왜 그래요? 맞기 때문에요 맞아요 슈타이너 수준이 꽤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봉하고 기복하고 그냥 영성영성 거리는 걸 차원으로 해석 안 하고 아카싱 레코드적인 정확한 이해가 있으니까 이런 설명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깊게 설명할 수도 있죠 슈타이너는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양과 지구가 지금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창세계에서 창조 나흘째 일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하루는 애당초 창세계에 나흘째부터 시작된다 이것도 나름 자명한 것은 나흘째부터 뭐예요 밤낮이 생겼다는 것은 포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봤을 때 태양기가 지나서 이본법적인 세상이 풀어지는 것은 남녀가 분리되고 밤낮이 나뉘는 거예요 창세계에서 1, 2, 3, 4일째가 그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폴라르시기에서 하이포브레아기로 넘어가서 진정한 태양계 하느님 입김을 딱 보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이때 이때 교집합을 얘기하면 언제 이때 그러니까 이전이 며칠이에요 4일 4일째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는 뭐예요 그걸 환호 그 이전 4일째를 뭐하는 거예요 4성 4성의 날이 돼야지 환호자리가 생기니까 4일째부터 시간의 흐름이 지금과 같다라고 얘기해도 별방 크게 깨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슈타이너 참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슈타이너가 주역을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 근데 정확해요 여러분 이거 더 근본적인 이치로 얘기하자면 이런 나흘째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별로 무의미해요 왜 교집합이 워낙 많거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까지는 교집합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건 창세야 창세 7일까지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육생 666 하지만 나름 4일째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구분도 아카싱 레코드적인 반화 지구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슈타이너는 슈타이너 아카싱 레코드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인 거야 그 이전을 오는 날을 의미해서 하루를 보아서는 안 된다 시간은 여러분 다 달라요 이것 또한 무의미해요 근데 다섯째 날이 됐다 그래서 그 24시간이 지금 24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럼 처음부터 24시간이지 2월이라면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때 잠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 짧은 시간은 그때로 가면 엄청 긴 시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앞으로 100년이 엄청 중요하다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과 우주와 제 우주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KTX 열차를 탔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재밌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한 20분밖에 안 돼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정말 불편스럽게 앉아있고 계속 딴짓하고 있고 계속 나를 불편스럽게 한다 그러면은 부산 내려가는 3시간이 진짜로 6시간 같이 느껴지겠죠 이게 진짜 물리 세상에서 풀어지는 시간의 개념이야 실제로 그게 실제로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시간이 달리 흐르는 거야 그게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시간이 똑딱똑딱 하는 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갑자기 깨어나서 물리적인 시간이 저 앞에 시계가 돌아가니까 나는 같은 시간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다 느끼게 돼요 어쨌든 이 부분 낮과 밤이 생기는 게 나을 때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기초를 두고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자명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성경을 맞빛 들고 이렇고 저렇고 해결 안 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해요 제가 그러니까 천부경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의미 되지 말고 최소한의 의미만 가지고 한자 한자 순차적으로 해석해라 이러죠 제가 천부경도 이런 의미예요 이거 나을짜면 그래 나을짜라고 인정해 거기에 다른 의미 붙이지 말고 왈가부가 말하지 말고 근데 그 이체가 안 깨지잖아요 신기한 것이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위치에서 자명함이 확고해야지 슈타이너가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오류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각성 도노 돈수가 슈타이너가 굉장히 탄탄한 것 정확히 자기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해 냈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아 봐요 여기 얘기하면 이 얘기했다 갔다 끌어나고 앞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쪽 보고 얘기하고 이치 얘기했다 현실 얘기했다 내 상태 얘기했다 깨달음 얘기했다 자기 현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막 헷갈리죠 딴소리 하지 글이 만약에 이렇게 한문단이어도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글이 한문단이라도 뭐 한 줄 한 줄마다 그냥 다 깨져 있어 다 깨져 있어 맞는 얘기는 군데군데 있죠 왜 이치 얘기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자기가 그 상태가 아니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차라리 자기 고백을 하는 게 낫지 도대체 뭐예요 그분들 이런 상황이면 말이 이렇게 바뀌고 저런 상황이면 말이 저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 감각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채로 그냥 다 당연히 그냥 있지만 쭉 그러다가 여기서 맞죠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채널링이고 그게 명매지 뭐예요 그게 무당이지 뭐야 시키는 대로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무당이에요 여담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2022년에 자칭 영성 공부를 한다고 하고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이 특히 한반도에서 자기 이치가 약간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없이 확장성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만 얘기하시는 분들 신식 무당이에요 자기는 과학자리 아니에요 신식 무당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물질문명은 발달됐기 때문에 극명한 상태로 진돗값을 갖기 있기 때문에 신식 무당일 뿐이야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내린 거예요 그분들도 양심 자명해서 못 벗어나면 그냥 그분은 무슨 신이 내린 거야 양심 자명 신이 내린 거야 다른 얘기를 도통 안 해 수비학과 수리학만 얘기한다 그럼 뭐예요 그분은 그 신이 내린 거야 도통 극복할 생각을 안 해 도통 2022년에 맞는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해 조금 자명하신 분들은 뭐예요 용기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물론의 힘 과학물질 문명의 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내림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학물질 문명의 제가 연계를 자꾸 뚫고 지나온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는 개뿔 계속 그 자리면서 변한 거 하나도 없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하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동무 여러분들은 늘상 육생이에요 늘상 육생 계속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 늘상 육생 그 자리에서 늘상 육생하는 힘이 뭐예요 천부경 돌리기 그래서 어느 시대건 늘상 육생 해야지 여러분은 지금처럼 늘상 어느 자리에 스승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뻥 스승이 아니라 진짜 스승 이게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충종을 안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강력하게 안으면 이게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누구 잘났다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승자리 앉아서 뻐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 같으세요 여러분 있는 개혁은 다 들어먹고 무슨 죄값 조금 있으면 그 죄값을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텐데 여러분 다 진창에 굴러야 될 텐데 마녀사랑 당해야 될 텐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마음을 내신 분들이 뭐가 두렵냐는 말이에요 극관계 예수님이 그런 게 두려워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니요 기꺼이 예수님이 그런 인생일 거라고 예감 못했을까? 당연히 했죠 그런 여러분들은 대보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1절 하느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그리하여 그는 잠들었다 여기에 무슨 토가 많이 달려야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진짜 작고 깊은 잠에 하나님의 깊은 잠에 빠뜨렸고 아담은 잠들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슈타인화가 몸원형의 지혜에서 잠꿈겜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잠꿈겜, 창꿈겜 아담 시대는 어땠을까요? 잠꿈겜의 의미가 현실이었겠죠 현실, 연계에서는 그만큼 현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은 어느 정도예요? 딱 아담이 6천 년 전에 이분법 세상에서 극명하게 벌어질 때의 첫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담이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깨우는 건 뭐예요? 더 영적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깨어나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깨어나게 해주고 비의를 전해주고 물질적으로 안게 태어나게 해주고 마치 우리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것처럼 그런 도움은 필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자고 깬 거예요 이게 연계를 여행했다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났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거 죽었다 깨어나고 이거 확장시키면 여기에 무슨 별스러운 토가 달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그렇다는 거지 그냥 진짜 자고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라는 부분을 옛날에 신약자들은 특별히 중요시했다 인간의 영적 능력을 진화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인간의 의식에는 다양한 상태가 있고 잠이 든 사람이 육체의 구속을 벗어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연계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 깸, 죽음, 환생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신은 인간의 아담을 깊은 잠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아담은 육체의 감각기관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지각하게 되었다 왜 아담 자체가 그런 사명으로서 육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령의 잠이었다 영적 잠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고차적인 의식 상태에서 체험을 묘사한 것이다 이게 맞죠 그러기에 아담은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냥 잠이 아니라 깊은 잠 왜냐하면 영적 잠까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은 영적, 혼적인 에테리어적인 힘을 동시에 이렇게 쭉 하고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신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신과의 연결고리가 그냥 잠을 깊이 들면 뭐가 진짜 연결이 돼? 신과의 연결이 되는 거죠 아직 에테리어에 힘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때만 해도 에테리어에 힘이 많아가지고 완전 분리가 되진 않았죠 아직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깊은 잠만 자면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나요? 추가로? 죽어야지 만나는 거야 지금 물질문명이 극명하게 벌어졌으니까 죽었다 만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한 어떻게 할까요? 생기겠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장사 종교 장사는 결국 여러분 죽음 가지고 노름하는 거예요 죽음 가지고 노름 진짜 일단 지구, 진리, 우주, 섭리만 벗어나는 수준의 사람들이 다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우면 종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지금 종교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또 생기겠지 상위 차원의 종교 고차 존재는 늘상 고차 존재 자체도 음향이 있기 때문에 요쪽 고차 존재가 계속 흔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는 상태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는 상태까지 타 부처 예수님은 뭐예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죽음도 완전 초월했는데 뭐가 걱정일까? 그때 가도 있어요 그때 가도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단히 착각이야 신선 세상 거기도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은 버려라 이것이 옛날에 설명 방식이다 그 이전에도 인간은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면 성전은 일부러 하나님의 아담의 깊은 잠에 빠트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겠죠 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고 깨는 게 현실이었으니까 그들은 이것이 최초의 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꿈 깨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해줘야지 애들 재우는 거랑 똑같죠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노래 부르는 거지 잠줌자해야 잠줌자 그럼 아이는 진짜로 아담 상태죠 영적인 것을 만나죠 진짜 0,1,2,3세는 여러분들은 진짜 물리적으로 응애하고 나와서 아담의 상태를 겪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태죠 그게 언제 제대로 쫓겨나요? 사춘기 오면 제대로 쫓겨나는 거야 오 갑자기 나는 달렸는데 쟤는 안 달렸네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있죠 오 그러니까 갑자기 부끄럽네 엄마 앞에서는 옷도 후둘벗고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애가 갑자기 옷을 입네 그게 아담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거예요 그거 별게 아니라 여러분 와 아담의 선악관 사건 뱀 뱀의 속삭임이 뭐예요? 사춘기 온 거 뱀의 속삭임이 사춘기 온 게 뱀의 속삭임이에요 너 좀 쪽팔리지? 창피하지?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잘 보여야겠지? 야 너 근데 좀 깨어났네? 뉴스만 보면 조금 이상하고 의문이 들어? 어른들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도 들지? 어? 뱀의 속삭임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말이에요 뱀은 악마다 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노량의 이치로 그냥 자명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 이전의 의식 상태에서 인간은 늘 영적인 것을 지각했기 때문에 진짜 옛날이라면 성경이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진짜 본뜻은 없어지는 게 맞죠 이게 우주적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구 발달기에 어쩔 수 없는 사명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지만 붕지에서 새를 떨어뜨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독수리는 절벽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날지 계속 있으면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아니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모살만 애들 되면요 진짜 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어머님의 가장 큰 교육은 여러분들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움츠러들지 마세요 부모님의 죄가 아니야 그건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당해져야지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 없는 게 무슨 죄야 내가 좀 몸 불편한 게 무슨 죄야 그게 무슨 부모님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낫는 걸 어떻게 물론 인생을 허비하고 쓸데없이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처마시고 뭐 그런 부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날때부터 아프신 분들도 있고 우연치 않게 잘못 만나서 부모님 사이가 영 안 좋을 수는 있죠 그런 평범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부모님 여러분들 스스로 그 죄값을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좀 엄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움츠려요 당당해지시라는 얘기예요 당당해져 그런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이상한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위 도덕성에서 나오는 책임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석 각성을 하면 진짜 남같이 본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하고도 떨메상통 돼요 언제 손자 손자 자식 자식 어우 얘가 어떻게 하면 잘 끌까 그거 하위 도덕성에서 나오는 진짜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그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남도 망치는 거지 내 아이만 잘 되면 뭐예요 여기서 막 운뚝 저기서 터질 텐데 분명히 그 아이가 끝까지 영격 각성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남을 밟고 올라설 텐데 이 세상인 걸 알면서 내 아이만 잘 돼? 내 아이만 대안 교육? 내 아이만 책 많이 읽으면 돼? 자기가 영석 각성을 같이 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 아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사춘기 오면 분명히 망가져요 여러분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착하게 이쁘게 잘 컸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달달기상 14살, 12살의 사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0살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춘기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40살, 50살, 60살, 70살이어도 내가 사춘기라는 걸 뭐가 사춘기예요? 뉴스만 보면 그 달려 뭐가 얘기만 하면 나는 막 짜증나 불혹이어서 지천명을 진짜로 안다고 쳐도 그러면 안 되죠 내 상태가 그게 아닌 거는 뭐예요? 감정에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평생 사춘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아파트 한 채도 없는 거야? 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은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종교 경전 속에는 신지하게 스스로의 사명에 따라 물질 존재의 배후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비물이 기술되어 있다 진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 이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비롯해서 글경이든 성경이든 코란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있든지 간에 분명히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여러분들은 결국에 유물론적인 것을 극복해 그 배후에 있는 비밀을 알아차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게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기복하는 게 아니라 신지학은 그것들을 보는 예를 들면 능력을 키우는 학문인 거죠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에 초점이 있어 그러니까 종교색을 띌까요 안 띌까요? 신지학이라는 것 자체는 망가진 신지학이 아니라 신지학의 본질을 얘기한다면 그게 신지학의 본질이에요 신지학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물질 세상 안에서의 방편이잖아요 신지학이라고 했던 것들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과학을 합치려고 엄청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신지학협회가 그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야 블라바츠키를 중심으로 근데 한 세대만에 다 깨져버렸죠 한 세대만에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모든 종교, 불경, 성경이며 모든 종교, 사상, 철학, 과학까지도 다 합쳐서 만들어놓으려고 했던 게 일시무시, 유기적 이론론을 실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부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죠 실제로 영적인 우주 근거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요한보금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슈타이너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하위 도덕성만 가지고는 되는 세상이 아니다 라고 제가 요새 엄청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지 않으면 요한보금서의 해상은 다 깨졌으니까 그만둬라 이런 말이에요 단호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떠들지 마라 이 수준이지 우주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네 영성하고 연결됐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주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 발달 단계를 슈타이너는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런 거 우주 근거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싱 레코드 그래서 제가 아카싱 레코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아카싱 레코드의 어머니가 누구다? 천부경 모든 우주의 아카싱 레코드의 어머니는 천부경이에요 우주라는 정의 자체가 물질이 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주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유명만물주모에서 벗어날 수가 전혀 없죠 다 그 안이에요 여러분이 일시무시가 되어서 무주 세상에 오면요 진짜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그렇기 때문에 마태, 누가, 마가, 요가, 요한, 게시록 뭐든지 다 성경에 66개가 다 있다고 쳐도 불경에 모든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쳐도 호란이 있다고 쳐도요 여러분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힘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사상절학, 철학, 종교, 과학까지도 포함되게 그것들을 다 합쳐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지금은 여기서 간당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년 후 되면 이렇게 내려가 천년 후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 만년 후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 밑에서 깨달은 착한 노예가 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유모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유모차에 누가, 누구 태우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개 개 이런 거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목성기만 가도 여러분이 유모차에 타고서 목에 줄 메고 헤헤헤 거리면서 받아 먹고 사는 시대가 와요 목성기만 가도 자기는 인간이라고 착각하죠 개가 그런 생각할까요? 개는 그냥 개죠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개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개 산책시키면서 애가 옆에 있는데도 애기야 애기야 저는 애기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푸들 애기야 풀숲에 가지마 목이 물려 큰일 나 이러고 있어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끔찍해요 저분들이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제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설득시킬까요? 반려문화 지금 자꾸 턱 키우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자폐 이번에 무슨 골프 선수가 있다고 자꾸 뉴스에 내보내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 미디어에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착한 마음 가지고 화해 도덕성 가지고 미디어에 노란하지 마시고 이용할 때가 오니까 다 이용하게 되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요 여러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요 에이지의 공포 때문에 자아 봐라 동성 연애자들이 하는 꼴을 봐라 그러니까 에이지 걸리지 이제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뭐 원숭이 두창 걸리는 거 봐라 동성끼리 섹스하니까 그렇게 걸리지 않냐 자꾸 만들어내지 장애인 여러분 여성 여러분 이게 다 똑같아요 이거 이거랑 안 만들어낼까? 자꾸 만들어내요 여러분 하다하다 못해 뭐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영호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기에 선량한 마음 얹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현실은 현실대로 바라봐야죠 여기까지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상 꼭대기에는 못 올라도요 이렇게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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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천보경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 신기한 것이 와 보게 해줘요 한 번에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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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걸 어떻게? 살아 생전에 육생하면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지금 뭐예요? 부처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작업을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죽어서 끝까지 억겁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하셨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실제로 육체가 안 죽어도 된다 그게 뭐예요? 아까 아담 얘기 나왔을 때 깊은 잠에 빠졌다 깨면 되는 수준으로 지금 진화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빛거리면서 영성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 그 부분이 아니라 상태 자체는 그렇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죽어떨어지지 않아도 지금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당연히 죽어떨어지죠 홍보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몸쪽으로 단 5년 10년 더 살자고 본인 연세가 예를 들어서 70, 80인데 90대 분이 아파서 비빌거린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70대 분이 조금 아픈 90대 분이 욕을 하고 있어 이거 여러분 말이 돼요? 나는 깨달은 자니 속으로 나는 몸을 굴려가지고 아프지 않은 여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파서 거봐라 저쪽에서 스승 노릇하는 사람도 휠체어 타닌다고 다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악담은 못하겠어요 시간 지나면 안 그러나 보자 단단히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 200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처럼 960몇 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진화 발달을 해서 또 80년밖에 못 사는 시대에 또 여러분 또 태어날 건데 이런 미련을 가질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도통술술 부려야 하는 그런 습에 갇혀서 꼭 의학적으로 도통술술을 부려야 되고 내 몸이 진짜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단 5년이라도 건강하게 지금 남들 봐라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런 꼴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분은 실제로 죽음조차도 극복 못한 분이에요 말로는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지 무슨 모순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 때려 치우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그런 미련이 남아있었던 분들은 다만 건강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몇몇 분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길래 제가 제 선생님이도 하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면전에 대고 말을 못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오류에서 정말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2022년이에요 여러분 2022년 앞으로의 5년은 예전에 500년 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 요새 자꾸 왜 이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년 반 전하고 지금부터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중간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고 딱 때마침 여러분이 용기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못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등에 얻고 내려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살이에요 그게 보살 예수님을 얻고 내려오는 게 보살이에요 부처님을 얻고 내려오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각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 그리스적 충동으로서 이렇게 방편을 쓰거나 내려오거나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할 때 빙의라는 표현은 좀 어감 이상하잖아요 빙의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로고스 세상에 내가 깊숙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얻고 오는 느낌이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막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정말 내일같이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빙의야 빙의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 예수님 나가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건 달라요 문제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양쪽에서 존하면서 그래서 취사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반에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치를 예수님의 그리스도 충동을 선택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고통을 선택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등에 업고 기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님의 힘 예수님의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매가 되거나 무당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철저한 고통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철저한 고통에 대한 경험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철저한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돼 열반에 탈 해버리고 말겠다는 충동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의 힘을 안고 그리스적 충동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예수님의 힘을 여러분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 단계까지 이해하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고 그 메커니즘을 갖고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 그래야지 뭐다 그게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상태를 가면 여러분이 부처 예수 신선 다 돼요 그 시대의 공자 노자 맹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서 조금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조금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런 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장은 천천히 다 읽고 짚을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로고스 가르침이 밑에 좀 중요한 거라서 좀 급하게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건강인은 수고하셨습니다